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좀 찾으세요 당상 좀 찾으세요 예 이상으로서 제3회 염수연 페크 전모드 송년의 1부 1부 영상입니다 1부 공식적인 명사를 모두 마치고 그 당체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당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당한 인사진영을 위해서 빨리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자를 앞에 몇 개 3개 갑시다 의자 앞에 3개 정도 장식으로 단체로 고유해! 단체로 방한 입장 많이 나와요, 좋잖아요. 축복해 좀 오세요. 나도 와서 찍어줘야지. 여기 한번 보세요. 영상도 촬영되고, 지금 내 카메라도 찍을 겁니다. 천안석 오신 만 형님, 앞으로 오세요, 앞으로. 얼굴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. 가려서 안 나와. 키 큰 사람이 뒤로, 키 작은 사람이 앞으로. 안 나와요. 앞으로 오세요, 앞으로. 앞으로 오시라니까 앞으로 옆이 와서. 한번 보세요. 이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 또 빼야겠네. 화이팅! 화이팅! 아니야, 한번 찍은 다음에 내가 찍은 대로만 하세요. 한번 쳐다보세요. 저 아저씨도 안 보이는데 여성분 뒤에 있는 분. 얼굴이 짤려요, 다. 기왕에 얼굴이 나오는 게 좋잖아. 좋은 날이니까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인원이 많으니까 꽉 차가지고. 아주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리고 손 한번 드는 걸로, 이걸로도 한번 찍은 다음에 손 한번 드는 걸로 하세요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여기 잘 나오고 잘 보이네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다시 한 번 더. 하나, 둘, 하나, 둘. 기다리세요. 찾을 때까지. 네, 화이팅! 화이팅 한번 하세요. 주먹 들고 나무 얼굴 안 가리기에 잘해가지고 그냥 들고만 계세요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네, 너리지 마세요. 네, 너리지 마세요. 다시 한 번 더요. 아, 염소장님 어디 봐요?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다시요. 이걸 찍습니다. 사진 찍다가 뷔페 2,000분 게 생겨요. 사진 찍다가 뷔페 2,000분 게 생겨요. 네. 됐습니다 네 형님 찍어주세요 내게 좀 늦죠 이게 그쵸 사진 찍다가 뷔페 2천밖에 생겼네